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좌파진영에서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좌파진영의 언론들이 여론을 형성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정치권에서 현직 의원이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민주당의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에 열렸었던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에게 5년 임기를 못 채우게 해야 된다면서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민은 이번 정권이 진짜로 창패하다면서 인사 참사를 일으키더니 그 다음에는 외교 참사를 일으켰고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고등학생하고 싸우는 정부가 되었다면서 정말로 쪽팔린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저렇게 나서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나락골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김용민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반박할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표현의 자유를 억누렀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라고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고소까지 해서 크게 논란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감히 인사 참사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의 인사를 보면은 항상 낙하산 논란이라든가 자격 논란이 있었으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역대 정부 중에서 청문회에서 채택을 받지 못하고 문재인의 마음대로 임명을 한 횟수가 역대 최고인 것이 바로 문재인인데 그리고 조국과 같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역대급의 인사 참사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이런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인사 참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모이는 시민들에게 분노해서이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 실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용민이 하고 있는 이런 얘기는 사실상 정신이 나간 소리인 것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인물보다는 국민들에게 많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보다는 국민들에게 많이 지지를 받은 것인데 이런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김용민이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지금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것도 현직 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완전히 비정상적이고 김용민의 주장대로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끌어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재명이 이야기했었던 국민소환제를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김용민이 거의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이 지금 끌어내려야 되는 국회의원 한둘이 아니죠. 김용민, 김남구, 고민정 그 외에도 처럼의 의원들 보면 국회의원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상황인데 대통령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부터 좀 먼저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현재 김용민이 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을 보면 왜 민주당에서 국정운영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 의도가 빤히 보이고 다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민생이 시급하고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을 도와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정운영을 도울 생각은 전혀 없고 발목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처럼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김용민 스스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론 선동을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때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든가 헌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가 확인이 되었을 때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김용민이라든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단순히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고 진짜로 동네 이장을 뽑아도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6개월도 채 하지 않았는데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것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을 6개월도 안 됐는데 끌어내리자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당인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5년 동안 운영한 정권을 받아가지고 6개월도 채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결과가 마음에 든지 않는다라고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대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민주당이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김건희를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특검을 해야 된다면 김정숙 역시도 특검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김정숙 같은 경우에는 인도 순방 논란이라든가 청와대에 있을 당시에 온갖 사치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문재인의 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 태국으로 이민을 가는 전례가 없는 행동을 했으며 그 후에 국민들 몰래 들어와가지고 청와대에서 살고 있던 것도 드러나서 국민들이 기가 막혀 있었는데 김용민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진행을 할 것이라면 김정숙이라든가 문재인 일가에 대해서도 함께 특검을 진행해야지 눈높이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김정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할비 유혹 논란이라든가 걸리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한편 김용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가지고 한동훈하고 그 일당들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윤석열과 그 배후의 세력들 이 검사들 이들을 처벌을 하고 법 앞에 평등을 우리 눈앞에서 실현을 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김용민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말 그대로 주옥 같은 헛소리인데 별로 대답할 가치도 없지만 현지 국회의원이 저런 유튜버들이나 할 말을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씨부리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완전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더니 국민을 위해서 일은 하진 않고 어떻게 하면 한번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김용민 같은 사람들은 다음에는 절대로 국민들이 뽑아주지 말아야 될 것이며 김용민이 보여주고 있는 저 따위 행동들이 현재 제일 야당의 현 주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고 좌파진영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10월 22일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단위 촛불 집회를 열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MBC 같은 경우에는 PD수첩에서 김건희 의원사 관련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갖 뗄감은 지금 다 때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다가 나라가 정권이 들어선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갈아엎어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쉽게 나오고 있는가 진짜 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며 진짜로 다음 총선에서는 김용민과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나라가 좀 정상화의 길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